안녕하세요. 명리원전강독 강의를 맡은 동양문화학과 장종훈 교수입니다. 명리원전강독은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되며 그 내용은 천인지의 도리와 천간지지의 배열, 명리의 채화용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도가 지필하고 성의백, 유기, 임철초 등의 적천수라는 책과 주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자와 주석한 사람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본교과의 저본으로 삼은 교제는 청대, 임철초가 적천수천미라는 이름으로 정주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게 됩니다. 적천수천미는 명리학의 건강과 골자를 살필 수 있는 책입니다. 명리학의 바이블로 통하는 적천수는 명리물상을 이해하는 좋은 내용과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우 여러분이 현대명리학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